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데니쇼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와 주셨죠.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데니쇼 시즌 4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겸사겸사 디니 에필로그 앨범 발매를 축하해주기 위해 네! 근데 아마 지금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 얘기하면서 네. 어? 발매되는구나. 앞에서 지금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아! 네. 당연하죠. 데니쇼를 찾아준 이분이 오셨네요. 이건 동혜 씨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아 제가요? 네. 아 진짜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수고해주세요. 네. 제 마음속에 영원한 레전드! 레전드! 네. 걸그룹입니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 트위니원의 맏언니, 저의 17년지기 절친, 샌드라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에니 앨범 축하하러 온 산다라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다라박 씨 오늘 개인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주시고. 저희 앨범 홍보나 좀 하죠 그러면. 헐. 저희 10년 10주년 앨범 어땠어요? 저번 활동했는데. 솔로 솔로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너무 멋있고 항상 좋아요. 친구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저희의 그러면 솔로 노래가 뭐였죠? 저희의 쥐구멍 좀 잠깐. 쥐구멍이라는 노래였는데 그걸 어떻게 아셨죠? 당연히 알죠. 제가 아주 잘 숨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땀이 나네요. 아니 진짜 아니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은혁 씨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다 친분이 있잖아요. 그럼요. 아니 여기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일단은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산다라박 씨. 그 산다라박 씨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음악 주시죠.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고바던 네임 오버 트윈 이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자 데뷔와 동시에 데뷔와 동시에 음악방송 1위 온라인 음원 차트 1위 데뷔 무대 시청률이 무려 15% 데뷔 무대 시청률이 15%예요. 평균 시청률이 8%인데 두 배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어요. 아니 트윈이 원이 데뷔를 한다고 해서 데뷔를 한다고 해서 파이어 요거 나온다고 해서 아 그 음악방송이 아 네네네 자 이후 I don't care Go away 아파 박수쳐 내가 제일 잘나가 Lonely Ugly Falling in love 그리워해요 Come back home 등 제목만 들어도 알 법한 히트곡을 뭐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자 걸그룹 최초로 앨범에 있는 모든 곡을 차트에 줄 세웠고요. 명불허점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레전드 걸그룹 트윈이 원의 산다라 박 입니다. 사실 뭐 트윈이 원의 산다라 박 소개를 간단하게 해서 이 정도지 저희가 뭐 얘기를 하겠다면 끝이 없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했네요. 네네네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분을 저희가 모실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여기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까 그 소개에 동혜씨가 17년 직의 친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어떤 친분인지 뭐 살짝 아 좀 그래요. 아 그래요? 17년 전에 조금 그랬구나. 좀 그래요. 17년 전에는 몇 살이야 삼아. 제가 사실 36이니까 연습생 때 네 제가 17살 때 17 제가 막 친구도 많이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데뷔도 하지 않았을 때였는데 제가 17? 17년도 하네. 19년 19년 19년이에요? 아무튼 그 정도 17년 정도? 연절이 네 연절인데 그때 그때 이제 제가 알잖아요. 5인조 그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스마일. 네 스마일. 항상 웃자 스마일. 그 안에서 동욱이 형 세븐 형이랑 절친인 안양예고 1, 2, 3, 4, 5, 6, 7. 네. 근데 재원 형이라고 있었어요. 스마일의 재원 형. 그랬는데 재원 형께서 세븐 형을 제가 그때 와주 앨범 너무 좋아해서 안양예고 친구였죠? 재원 형이랑 세븐 형님이랑. 그래서 이제 세븐 형도 가끔 SM에 와서 재원이랑 막 춤추고 맞아요. 맞아요. 막 재원 형도 YG 가서 막 춤추고 그때는 이제 사실 SM과 YG의 교류가 없죠. 원래는 없는데 연습생끼리의 그런 게 있었네. 근데 이제 그 형이 오셨는데 힐리스를 신고 온 거예요. 바퀴 달린 신발. 아마 평소에도요? 네. 저는 그래서 형이 데뷔하기 전이었어요? 전이었죠. 저는. 그래서 이제 연습 3층 있죠. 원래 그걸 주로 타셨었구나. 연습하셨나 봐요. 아무튼 근데 타고 왔는데 그때 와주 때였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지. 그때 이제 형이 이제 소개시켜줘가지고 이제 친해지게 어느 정도 신분이 싸게 됐는데 제가 너무 막 심심해하고 있으니까 세븐 형이 그때 이제 신사동 역이었어요. 아 이쪽에 신사동 역이었죠. 롯데시네바.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없어. 블루드웨이. 네. 블루드웨이. 블루드웨이. 그때 이제 세븐 형이 지금 없어졌나? 지금은 간판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아무튼 그때 그래가지고 세븐 형이 동해 뭐하니? 그래서 나는 이제 와줘야 세븐 형이 이렇게 부르니까 아 내 형은 저는 숙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심한데 형이랑 같이 다 같이 친구들이 있는데 영화나 보러 나올래? 해서 이제 네 형 갈게요. 영화 보러 와줘. 오 기억력.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산다라 씨가 있었어요. 아 그때 이제 처음 나와서 만난 거예요? 동경이랑 이제 친구니까. 아 여기 신사사거리 블루드웨이에서. 네. 그때 이제 처음 해가지고. 디테일한 기억력이네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됐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필리핀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셔가지고 그쵸. 네. 그때 가수. 맞아요. 원래 저도 이제 그때 인간극장으로 맞아요. 저는 이제 얘기했었었거든요. 처음 보고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타지에 가서 네. 그렇게 막 그 정말 제일 처음으로 한국을 알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아 맞습니다. 한류의 시작이에요. 한류 1세대. 한류의 시작이에요. 진짜 한류의 시작이었어요. 맞아요. 역시 대니 1.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때는 그 대만 F4밖에 모를 때였어요. 맞아요. 제가 한 곡을 알렸습니다. 한류 가수가 없었어. 없었죠. 근데 이제 현지에서부터 이제 그걸 차근차근 그러면서 한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때 이제 또 알게 돼가지고 또 한국에서 이제 가수를 준비한다라는 소식도 이제 전해주고 그때 막 투애니원 준비한다라고 전해주고 카트라이더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카트라이더. PC방에서 했죠. 했죠. 그래가지고 친친이네. 인기가요에서 이제 처음 만났는데 너무 막 데뷔했을 때 축하해주고 싶은 거예요. 2009년 그때 그 첫인상 어땠어요? 첫인상? 산다라 씨가 이제 동혜 씨를 딱 처음 봤을 때 기억나요 혹시? 어 기억나죠. 왜냐면 그때 워낙 연습생인데도 유명했었고 그냥 첫인상 잘생겼다. 솔직한 첫인상이죠. 맞아요.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제 약간 이런 칼머리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는 이제 연습생분들이 머리를 못 자르게 해서 그냥 끝까지 길눈 상태에서 거의 장발 장발 어깨에 닿을랑 말랑 하는 정도 너네들이 무슨 머리를 할지 모르니 머리를 절대 자르고 안 된다. 길러넣어라. 네.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도 그 친분을 사실 유지하는 게 원래 슈니는 아닌데 그리고 또 친분이 또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또 JTBC 네. 그 4.4 고생 2 파라다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동거동락 했죠. 그렇죠. 거의 뭐 먹고 자고 네. 스위스 가서 저는 그러니까 스위스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지금도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재밌었지 않았어요 그때? 네. 그때 너무 정말 아 그 뷰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산다라바 그리고 저 그리고 이제 쭈니형 쭈니형 그리고 딘딘 그리고 뉴이스트의 종현이 다섯이 더 갔는데 합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가끔씩 아직도 그 다시보기 그 VOD를 진짜 틈나면은 봐요. 그리고 사진첩도 가끔 열어가지고 그때 찍었던 사진들만 보고 사진도 많고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처음 한 둘째 날인가 셋째 날쯤에 이제 제가 이제 누나 말 나도 되냐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열고 얘기를 했었던 지금 보면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때 제가 낯가림이 여전히 있던 시절이어서 저도 그렇고 못 보겠어요. 밤에 모여서 다같이 맥주 마시면서 SM과 YG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맞아 맞아. 재밌었는데 저희의 그 사진이 아 그렇습니다. 동혜씨와의 친분이 준비된 사진이 있어요. 자 한번 털어볼까요? 띄워주시죠. 아 그렇죠. 야 이게 이제 언제요 언제? 2014년 2014년이에요? 3월 31일 내가 제일 잘 나갔땐가? 그때 그리워해요 네요. 그리워해요 네요. 이 모자와 스타일링을 보니까 아 그러네 산다라박씨의 트위터에 또 올려주셨고 아니 어디서 만난 사진 둘 다 이제 무대를 준비하기 전 같은데 여기 인기가요입니다. 인기가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워해요 때도 우리랑 겹쳤었나 봐요? 그랬나 봐요. 이 활동이 우리 데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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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15년이에요. 15년이? 네. 14년에는 아마 슈퍼주니의 M이 아니었을까? 아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마마씨의 슈퍼주니의 M이다. 슈퍼주니의 M이다. 맞죠.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죠. 요게 이제 또 그 같은 해 9월 달이에요. 요거는 저희 슈퍼쇼. 아 콘서트에 오셨을 때. 네. 맞아요. 맞다. 굉장히 수줍기도 하고 좀 떨렸어요. 왜냐하면 SM의 콘서트에 내가 갈람이지만 가서 있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떨리더라고요. 아 슈퍼쇼 6를 직접 또 보러 와주셨었고 네. 맞습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아 이제 또 셋이 이제 아 네네네. 저희가 그 파라다이스 그 제작발표회 때 사진이죠. 아 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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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2018년도네요. 벌써 맞아요. 이때는 저희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네. 3년 전에 아 D&D&E 그렇게 올렸었나봐요. 아 네네. 그러네요. D&D&E 이렇게 오 센스 있다. 네. 괜찮네. 아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네. 아 또 사진이란 건 참 그래요. 많이 남겨둘 걸 그랬어. 그러게요. 네. 둘이 딱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진들은 좀 귀한 사진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데뷔 초에는 아무래도 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이제 남자 아이돌과 여자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오 맞아. 혹시 팬분들이 싫어하실까봐 맞아 맞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산달바박 씨가 그러니까 그런 겁이 되게 많아. 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저 혼자 막 조심성이 파파라치 있다고 그러고 막 아쉽네요.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워낙 찐치는 걸 이제 다 아시니까 네네네. 네. 네. 2009년에 이제 데뷔를 하고 네. 저희랑 또 활동이 많이 겹쳤었어요. 그렇죠? 항상 겹쳤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네.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몇 월이죠? 그 데뷔 저희는 5월 달에 데뷔했습니다. 5월 17일에. 우리 그러니까 소리소리하고 뭐 너라고 하려고 하는 뭐 그때쯤이었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3월에 나왔으니까. 네. 맞아. 네. 서로 굉장히 또 막 바쁘게 이렇게 막 오며가면 그냥 막 어색하게 인사를 하던 그때였었던 뭐 기억을 하는데 진짜 추억 얘기하니까 사실 뭐 한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니슈의 귀한 발걸음을 또 해 주셨으니까 네. 선물을 좀 드리죠. 선물. 네. 이거 먼저 드려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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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선물 굉장히 또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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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것도 좋아하는 숫자 딱 말씀해 주시면 한 3개 드리죠. 3개요? 아 네. 일단 그러면 21번 고르겠습니다. 21. 네. 21. 자. 원킨 도너츠 치킨보다 원치킨. 원치킨 좋아해요. 원치킨. 요거. 그리고 해문의 7. 7. 원 투이 쓰리 포 파하 식 세븐. 두 분의 그 다리를 가줬어. 세븐. 스벅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디카페인 되나요? 요거는 가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커피를 안 드시는구나. 사랑의 사짜. 4번. 아 4. 좋죠.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아. 벌칙도 있나요? 아. 벌칙이라기보다는 이게 오늘 있을지 몰랐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 이거 어떻게 네? 무서워. 이거 간직해야 돼요. 간직하실 거예요? 뭔데요? 간직하실 거예요? 바퀴벌레 이런 건 안 봤습니다. 간직하셔야죠. 이런 건. 간직할 거예요? 벌레 이런 건 아니에요? 은혁 윙크자. 산다라. 빠빠. 그럼 집에 냉장고에 붙여놓을게요. 한 번만 다시 카메라 안 잡힐게요. 세상에. 어딨어요? 카메라 어딨어요? 여기에요? 산다라. 빠빠. 자 요거 이렇게 냉장고에. 네. 귀한 짤 감사합니다. 독립했으니까. 네네네. 거기 냉장고에. 캡처해가지고.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뭐 그래도 요거 인사는 한번 그래도 하고 가죠?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제니쇼에서 시청자분들을 저희가 애칭으로 별림이라고 이제 불러요. 아 네네. 오 이쁘네요. 그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별림 들께 인사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림. 안녕. 하세요. 네. 아 낯가리는 중. 네. 낯가리는 중. 제가 해님이고. 별리님. 그리고 또 달림. 달림입니다. 아 내가 달림인데. 어? 진짜? 아 달하니까. 달아서 달이라고 불러요. 그럼 둘이 싸워봐요. 이긴 사람이 하게. 컴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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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연결고리가 많이 있어. 그렇죠. 네. 아 이제 저희가 한번 빨리 가야 되니까. 노래 한번 듣고 와서. 네. 가죠. 네. 이 노래 한번 들을께요. 어? 21의 Falling in Love.